POG를 받은 우정잉 선수와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6대 씨를 최종적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. 데스마다 이유를 좀 분석한 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데스마다 누가.. 무슨 누가 그래요? 어쩌면 어떻게 해? 그럼 너만 예쁜데? 뭐 하는 거지? 얼굴을 가리라고요. 월즈까지 또 시간이 좀 남잖아. 그동안 뭐 해? 나 다음 주야. 네? 9일 남았어. 월즈 치면 나오나? 언제 시작이야? 24일. 월즈 시작. 25일. 25일. 24일부터 나는 마음의 준비를. 전날부터 다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. 아 그리고 시차가 거기는 24일이라고. 이제 이거 보세요. 월즈가 아니고 잉즈 보세요, 잉즈. 위화감 늦게일 수 있겠다. 이제 SK 경기 보면 감 이르시는 거 아닌가요? 지금 벌써 이 화면만으로 약간 감 이른 거 아파요. 아 남게임 한 거 본 적 있습니까? 남게임 하는 거 본 적 있지. 네가 아까 말한 데프트, BDD, 페이커. 좋겠다. 근데 난 약간 T1 팬. 근데 그런 거 말해도 돼? 응. 난 중립 안 지켜도 돼. 아 그래? 나는 멋대로 해도 돼. T1 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광동 옷 입어도 돼. 아니 조용히 말해. 잠깐만 잠깐만. 나 지금 광동 27분 게이머거든. 나는 10개 팀에 50명의 선수. 또 시작됐다. 또 시작됐다. 그럼. 굿즈 많이 갖고 있는데 선물로 주신 거 말고 내 돈 내 사는 절대 없고. 왜냐하면 하나를 절대로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돈의 선물은 절대 없고. 하나로. 만약에 뭔가 특정 팀에 굿즈가 있다 하더라도 받은 거다. 다 받을 거예요. 다 받을 거예요. 다 받을 거예요. 아니 뭐 호되게 당했어? 툭 치면 멘트가. 저는 10개 팀 50명의 선수를 다 사랑하고요. 팬들은 더 멋있는 거 같고요. 변명은 법정 가서. 근데 뭐 이런 거 갖고 싶다 이런 거. 아 이런 거? 질문하면요? 나는 10개 팀에 모든 팀을 갖고 싶어서. 아 그래? 어떻게 그렇게 모든 팀이 예쁘게 갖지를 원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. 이번 월즈 때 응원하는 팀 있으신가요? 저는 LCK에 4개 팀을 다 응원하고요. 아니 이번에 어제 오카까지 갔잖아요. 네. 이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마음에. 저는 어제 정리를 지키기면서 빨간색 옷을 입었고요. 오 빨간색. 빨간색 T1색 아니에요? T1 KT여서 둘 다 빨간색. KT도 빨간색이라서. 딱 그 사이에 빨간색을 입었어. 혹시 통신사 어디 쓰세요? 아 저는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. 알뜰폰 쓴데요. 네 맞아요. 유심 편의점에서 사서. 해외 팀은 말해도 됩니까?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? 근데 나는 LCK만을 권해서. 진짜 어디 고문 받았어? 가서? 롤파크 지하에 뭐. 아니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았어. 되게 교육이 잘 돼있구만. 근데 이번에는 좀 나는 LCS나 LEC가 잘하면 좋겠다. 어? 왜죠? 그래 재밌잖아. 아 재밌으니까. LCK만 너무 잘하니까 재미가. 아 LCK가 너무 잘해서. 그러면은 우승 예측 가능하실까요? LCK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. LCK 중에 누가 우승할 것 같다 없나요? 나 졸려줘. 나 졸려줘. 과 잠. 임방 중에 잠을 주무시면 어떡해요. 그거 해줘. 나 2024. 그거. 그거 해줘. 아 빨리. 2024 LCK 써머 스플릿. 35번째 매치.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우정잉. 하나 둘 셋. 우정잉 화이팅. 일단 근데 지금 이 일요일 찍었다는 거는 뽕으로 CS를 좀 먹어보겠다. 잘 아시네요 확실히. 아. CS도 좋고요. 아까도 하나도. 정신이 없네요. 못 잡았어. 나이스. 바텀 터졌는데요? 근데 미드도 터진 건가요? 아니죠. 아 가세요 그레이브주. 아니 경험치 먹고 가네 은근슬쩍. 왜요 우리 종굴에 잘 꺼야지. 또 또 아나운서 행동하네. 아. 저 집 갈게요 그냥. 그렇군요. 아까. 이렇게 가실 거 같은데. 아 보는 눈이 좀 있긴 있네. 그래 라인. 오 라인 볼 줄 알아? 땡기는 라인 미는 나 이거 안다고? 라인 저렇게 중간에 걸쳐대고 갔다 오면은. 아니 라인 관리할 줄 안다고 진짜로? 기본기 좀 배웠어? 학원 다녔어? 나 GGA에서 수업도 찾았지. GGA가 어디야?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라고? 젠지 좋아하시나봐요? 아니요. GGA에서 저에게 수강권을 주셔서 떨려. 와 오. 아 왜 쟤 온방에서 왜 안 와. 아니. 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어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니. 어 그래 다시 돌아오는 거야. 연애는 돌아오는 거야. 이야. 하나 뜯고 뜯고 뜯고. 으아아아아아악. 살려줘. 진짜 개명 무슨. 공포 게임. 공감 잘한다. 아니. 같이 비명 불러버리네. 심지어 무빙했잖아. 무빙. 무빙 왜 했어? 근데 진짜 와드 좀 제발 박아주면 안 돼? 아 나 무서워 죽겠어. 나 근데 와드 위치가. 봐봐. 어. 어. 미쳤네. 죽이잖아. 봐봐. 너 내가 와드 하라고 해서 엘리스 봤지 지금? 안 돼. 어 근데 루시안이. 그래 루시안이 엄청 잘 쓰시고요. 피오지. 나 줘야 돼. 루시안 주지 마. 그냥 누가 봐도 루시안이. 안 돼 안 돼. 왕장일치로. 친구 좋다는 게 뭐. 왕장일치로. 시원 님이 미안한데 수현 님은 투표권이 없으세요. 아 투표권 없었다. 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. 아 안 썼어. 우와 나 먼저 먹는다. 무슨 조합 시켰는지 설명만 해주세요. 파인 머스켓이랑. 그래놀라랑. 콩코러스트랑. 섹스. 그리고 마지막으로. 이거 떡. 아니 나 지금 봤는데 비주얼 이거 뭐야. 고분밥이야. 아니 아이스크림이 안 나와. 요거트 없는데? 어 레오나 맛있겠다. 한 입만. 나 이 화장 안 먹고 레오나 먹어. 아 미치. 나 먹어야지. 근데 정혜가 봐봐. 이런 경우에서도. 일단 네가 미드잖아. 궁을. 판타 한가운데에서 쓰다가. 잘려버렸지? 너땜에 지금 피해를 입어가지고. 팀이 다 접어진 거야. 피해 안 입었네. 피해. 너가 안 죽었지? 그러면은 벌써 게임 끝났어. 아 죄송합니다. 아 근데. 아이스크림 어딨어. 진짜 없어. 부지런하게 먹어. 요거트 나올 때까지. 나 요거트 먹고 싶어. 너 5킬하면. 야. 나 요거트 먹게 해줄게.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?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? 부스터 써도 한참. 오데스.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. 원래 이렇게 팀 게임에서 미드가 오데스를 해도 된다. 아 연애도 지금 오데스 했어. 원래 기상캐스터 잤나 하자. 아니 나 없이 발혼을 먹네? 내가 관심 없나 봐. 그냥 감사합니다 해. 감사합니다. 끝났다 게임. 근데 오케이 못했으니까 너의. 또 하자마자. 또 하자마자. 진짜 심하네. 윤수빈 아카데미 1기생 464 학원 수준. 아 윤수빈 아카데미 1기생 아니에요. 왜 싫어해. 퓨지 인터뷰할게요. 퓨지 인터뷰할게요. 퓨지 인터뷰할게요. 퓨지 인터뷰. 퓨지 인터뷰. 퓨지 인터뷰. 퓨지 인터뷰. 퓨지 인터뷰. 퓨지 인터뷰. 퓨지 인터뷰 osp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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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키우잖아 원하는 티어가 있어? 나 여기까지 가고 싶다 제발 티켓 떠요 실버? 아니 실버는 무조건 가지 근데 아니 아까 훈수 두는 거 보니까 실버 무조건 갈 거 같은데? 한 번 해봐봐봐 아 근데 이게 감도가 뭐지 떨어뜨리던 거고 아미아미아미아 아 감도도 깎아 너무 놀라서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아 진짜? 이렇게 밑밥 깔아도 돼?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이기긴 했어 나 지금 진짜 가슴이 두근거려 나 지금 심장 박동이 진짜로 빨라졌어 그럼 내가 해줄게 제 2024 아 죄송한데 소리가 지금 코에서 너무 수많이 나오는데 헛소리 왜 하는데? 나도 나 2024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하지? 2024 2024? 2024? 썸모? 아 진짜 왜 지면 이것 때문이다 2024? 여기 어디예요? 아이언 4죠? 예 와 나 아이언 4 탐방 나 아이언 4 너무 궁금했어 어떤 경기 하는지 아니 근데 채팅이 생각보다 수준 높은데? 난 사람들 막 싸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존댓말 쓰고 나 싸울래? 아 근데 나 써서 탑인 거 같아 진짜 싸일 정글이고 스몰더 제라스 보시고 니코 미드 제발 안돼요 니코 안돼? 니코 막 싫어? 그거 진짜 안돼요 와 와 숙련도 뭐야? 근데 숙련도 높을수록 안 좋은 거 아니야? 시욕적인 거 아닌가? 아이언 4인데? 미안해 바우 무비 딱딱딱딱딱딱딱딱 그래서 타워도 약간 요렇게 넘어가지고 그리고 저 이렇게 멈출 때 딱 여기 끝에 멈춰야 배운 거야? 아니 그래 약간 기분이 좋거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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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왜 횡단보도 건널 때 아 흰생각 밟고 이런 거잖아 루틴이구나 프로들이 보통 이런 거 루틴이거든요 네네네네 지금 몇 시야? 10시? 11시 전에 끝내줄게 선십수듯이 1시간 안에는 끝내준다? 어? 스몰더다 오 좋아 스몰더는 괜찮아 아 마우스 있어 친구 니꺼 있어? 아 니꺼? 아 동전이 있나? 아니야 저 동전이 있어요? 오케이 정화 뺐고 원래 이게 타워 안에서 약간 받아먹는 그런 피가 있긴 한데 조심하셔야 될 거 같은데 피는 피사 아 직수 피사 니콜 못 막아요 니콜 누가 막습니까? 그래도 다행인 것은 CS를 그렇게 밀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? 체급? 다 CS를 안 밀리는 이런 것들 파일러스가 왔는데요 이럴 때 이제 딱 튕겨가지고 이제 좀 기분 나쁘게 해주고 음 안 튕기는 희망사항인 거죠? 아 이렇게 해주고 아니 진짜 아니 화면을 감싸는 아 다 봤지 봤지 딱 해가지고 유성까지 다 봤어 잠깐만 이거 녹턴아 한번 우와 아 희생 아 희생 이거 살았어 살았어 이런게 약간 크랙플레이 쓰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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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서 막 우쾌한 소리 나네요 이거 설마 안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안돼 예수 비쮸 공 사 공 와 리액션 개 좋다 게임 스트리머 했어도 됐겠다 자 루덴 나왔어 와 루덴 나왔다 그럼 니코는 진짜 3코 나왔겠는데 미드 차이 이거 뮤트 안 해? 뮤트는 잘 안 해 코를 들어야 되니까 야 지금 물약 사면 어떡해 지금 물약 사는 거 거의 에르메스 백 산 거야 지금 직스님 포션 시작할 때 산 거예요? 아 포션이요? 경유 산 거긴 한데 야 저거는 좀 너무 말이 심한데? 진짜 이런 예민한 질문을 왜 물어봐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야 수빈아 괜찮아 나섰어 죽이자 그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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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내가 죽일게 이거 궁 쓰면 잡겠다 어 진짜 잡겠다 어떡해?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죽지마 와 500원 어 지금 세탁 좀 되고 있는데? 꾸룩내 났었거든 아까? 근데 처음부터 나는 의도한 플레이어서 아 진짜? 이분이 밝히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지금 가가지고 또 모렐로도 했기 때문에 어 이거 한번 튀겨주고 그렇지 미쳤다 3명이서 달려드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나이스 너무 좋았다 지금 바로는 먹혔지만 사실 괜찮아요 이 스몰더 방금 그 W 딱 피한 거 보셨는데 아 바로 봤죠 그 좌우로 무빙하면서 피했잖아요 이게 기본기가 다르다는 거야 진짜로 앞뒤로 피하지 않잖아 아 근데 그런 거 너무 크게 말하면 내가 좀 부끄러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마 여기서 튕겨주나 W 써가지고 와 진짜로? 설마 여기서 궁 써주나? 여기서 없어가지고 궁 없어! 아 궁 썼는데 와 나이스 와 킬 먹었다 이거 어떡해 니코 수친스러워서 죽어버릴 거 같은데? 미쳤다 지금 와 이것도 갖는다고? 야 이겼어 와 이겼어 이겼어 이길 것 같아 아니 이거 게임 이겼다고 근데 얘 왜 18렙이야 얘 왜 이렇게 그렇지만 내가 있다면 얘기가 좀 다르니까 어딨어? 무서워서 도망갔네 꽁무니 뺀 거 바라놨었어 그 큰 덩치로 일단 나는 사이드를 밀어야 된다고 쓰니까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저 다음 템 뭐 갈까요? 다음 템 못 갈 거 같다고 하시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모자 갈까요? 시안 거 모자는 못 산대요 너무 비싸서 네 물약 같은데 흥청망청 쓰셔 배달의 물약 이런 거 사셔가지고 직수는 그럼 미드 따라가가지고 W 쓰시죠 네 존재의 이유가 드디어 나타나나? 와 게임 37분만에 진짜 두각을 나타내나? 내가 사업 밀어야 되니까 아 여기 누가 좀 막아주고 나는 타워 밀어야 되니까 난 진짜 중요한 역할이라고 와 바로 밀어버리네 이거 어 지금 미드 가야 될 거 같은데? 미드 지금 나스스 등장 큰일 났다 얼른 가시죠 오 날려버네 어디로 날라갔지? 바로 앞에 날라가셨고요 이제 바로 먹고 레드팀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 도란 팔면은 지팡이 하나 살 수 있어요 도란을 40분까지 도란 선수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? 도란 선수 맘 좋은 거 아니에요? 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와 수고요 첫 수고요 40분 동안 첫 수고 하셨네요 우와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? 우와 우와 어떡해? 우와 마이너스는 없는 거죠 저기서 그러니까 이걸 보여준 거야 얼마나 쳐발려도 그걸 내가 뒤집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내가 회복할 수 있는지를 회복 탄력성 보여줬구나 보여준 거야 근데 약간 보니까 화면을 술 마시는 사람처럼 약간 못 가는다였나? 그러니까 벅차 보이는데 화면 옮기는 이게 마우스가 유선이잖아 근데 요즘 로지텍 최근에 나온 그 마우스는 조금 이렇게 감도도 훨씬 섬세하고 어떻게? 무선으로 가능하거든 근데 그게 이거야 이거 지금 충전 중이라서 그렇고 같은 마우스 들어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충전기만 없었어 아 충전기 왜 꽂아놨어? 아 진짜 미안해 나 이거 충전하다가 까먹고 이거 계속 껴놨네 이거 일부러 그랬잖아 견제한 거지 아 진짜 미안해 인차차 네 오늘 정말 손에 땀을 지는 경기였는데요 피워지 소감 말씀해 주시죠 아 근데 제가 잘한 거는 그렇게 없는데 와 진짜 잘한다 오 같이 경기하신 팀원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플레이를 했지만 다음번에는 죽여드릴게요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시는 분들도 모두 풍성한 주말? 아니 아니 연말? 아 아니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갈거야 다 봤어? 딴 거 안 볼거야? 이거 안 볼거야? 갈거야? 진짜 갈거야?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거야? 어?